안녕하세요 여당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리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즐거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하면 성편도 떠오르고 성녀도 가야되고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먹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잘 못 봤던 친척들 가족들 뵙는게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만나셔서 좋은 덕담들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추석년도 되세요 감사합니다